이 뮤지컬 파리렐리로 정말 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 공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는 가족, 저희 팀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4월에 뵙는 거 아시죠? 4월에 저희 H.J. 컨셉 뮤지컬 파리렐리가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화려하게 더 멋지게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의 막공 감사하려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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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